하이레스 오디오라고 써있으니까, FLAC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DSD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이 포맷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고음질, DSD, E4192 이런 하이비트레이트를 비롯한 고음질 코덱 관련한 것들을 검색을 하면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일반 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해석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고음질이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해봤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음악들이 보이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 같으면 굉장히 좋은 음악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서 저도 잘 들었던 채널이기는 합니다만 하이레스 오디오 로고가 전면에 딱 크게 들어가 있고요. 타이달이랑 MK 같은 것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재생을 해보면 FLAC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건 하이레스 규격에 해당하지 않고요. 유튜브 영상에서의 녹음은요. 타이달은 그냥 올리신 것 같고요. MK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유튜브에서 동영상의 오디오 형식 사양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영상은 MPG2, MPG4, H264로 돼 있고 오디오 크랙은 AAC다. 비트레이트는 128kbps 이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기를 완전히 꼼꼼하게 올려놓진 않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우리는 항상 어떤 기준 이상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변화를 하게끔 설정을 해놓고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할 때는 비트레이트를 떨어뜨리고 여유가 있을 때는 회선이 상태가 좋을 때는 좀 좋은 쪽으로 보내주는 이런 가변 방식을 반드시 채용을 해야만 스트리밍 서비스의 서버 부하가 크지 않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이 점에 있어서 4K 이상의 영상을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정말 그야말로 공룡 중에 공룡, 굉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가 상대적으로 뭐 MK라든가 DSD라든가 이사일교와 같은 FLAC와 같은 고음질 포맷을 지원하지 않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누구에게나 쓸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우리가 리스너들이 음악을 감상하시는 분들이 하이레스 오디오라고 써있으니까 FLAC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DSD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MK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이 포맷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는 유튜브 일반 영상 기반인 것과 유튜브 뮤직 두 가지로 또 세분화해서 나눠서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영상 재생은 대체적으로 지금 제 화면을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H.264 MPG4의 AAC 코렉으로 재인코딩이 되는 겁니다. 제가 12K에 멀티 채널 8.9.1 채널로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해봐야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코덱이 해당을 누구에게나 배포할 수 있고 용량을 줄일 수 있고 코덱 문제가 없도록 재인코딩을 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외가 되는 것은 파라마운트라든가 20세기 뭐 이런 디즈니 뭐 이런 곳에서 판매용, 대여용 영화 같은 거 우리 구매해서 보는 이 케이스에서만 단 예외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손실 압축 결감을 그래서 AAC 또는 보시면 요즘에는 오피스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피스라는 포맷도 실시간 스트리밍 쪽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AAC의 확장 강화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고급 MP3 정도의 음성 품질이 로 유튜브는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유튜브 뮤직의 경우는 약간 달리 좀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음악 레이블에서 직접 음악을 받아서 올리고 비용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멜로린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업체들의 거의 근접한 그것보다는 살짝 낮을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만 좀 별도로 봐야 되고 이쪽은 일반 채널이 음악을 직접 올릴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뮤직 내에서 영상이 같이 있는 거에서는 제가 올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왁동뮤지션이 올린 음원을 제가 또 유튜브 뮤직에다 동시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일반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하이레스 오디오를 이제 좀 막무가내로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해당 안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이레스 오디오도 기본적으로 하이레졸루션 오디오를 말하는데요. 24, 96 정도 이상인 기기 또는 소스에 좀 붙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44.1이나 16피트 이상의 깊이라는 낮은 기준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극동음향 주식회사 우리 뭐 티야꾸, 에소테릭 이쪽 수입하는 수입원이니까 제가 블로그 좀 편하게 인용을 해볼게요. KD 사운드 블로그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본 오디오협회에서 24, 96 이상의 프로세싱이 가능한 디지털 오디오 기기나 40kHz 이상의 주파수 응답을 재생할 수 있는 것에 하이레스 오디오 로고를 표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기기를 구입한다든가 음원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에서는 44.1 이상, 16비트 이상. 뭐 이거는 뭐 그렇다면 1970년도에 나온 거에서도 다 하이레스 오디오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보느냐가 항상 관건이에요. 기준 또한 마찬가지죠. 저는 하지만 위키백과의 이 엄밀한 개념에서의 하이레졸루션 오디오에 대한 또 막상 넣어서 보면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딱히 여기에서는 또 없거든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앞서 극동음향 블로그에서 보여줬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최소한으로 생각하는 심지어 지금 근래 2023년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96도 고해상도라고 하면은 조금 사람들이 뭐 눌러보려고도 하지 않을 정도가 될 거예요. 최소 24192의 MQA다, DSD다 정도는 되어야 고해상도다라고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4192로 한 번 또 눌러보면은 이렇게 24192 오디오 이렇게 해서 BNW 스피커에 좋은 이미지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업로드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업로드를 24192로 했다라는 거고요. 이걸 눌러보면은요. 다운도 이제 또 프로그램 같은 거 쓰면은 이제 다 받아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니까 제 거 올려서 제 거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봐야 이 부분은 이분은 좀 솔직한 거예요. 나는 24192로 업로드 했다라는 얘기지. 24192로 재생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실제로 재생되는 거는 결국에는 오프스나 AAC 코덱에 의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낮은 용량 비트레이트 그것도 가변되는 정도의 것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고 또 핸드폰 이런 데서는 모바일에서 설정 와이파이에서는 최대 음질 모바일 데이터에서는 표준이나 낮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자 라는 얘기고요. 못 들어줄 만한 나쁜 음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 CD 규격에는 16비트 44.1kHz가 나온 이유가 인간의 가청 능력으로는 그 이상의 샘플링 또는 주파수 응답 특성 20Hz에서 20kHz까지 이상의 부분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심지어 여분을 두고 만든 게 1970몇 연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이 나쁜 음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한마디로 저런 안 맞는 로고 같은 걸 올려놔서 이거 MQE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컨텐츠들이 잘 소비가 되면 저 같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다 그거 붙여놔버리잖아요. 저도 붙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이게 되게 웃깁니다. 이쪽 컨텐츠 쪽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모두가 그런 얍삽이 혹은 몰라서 하는 실수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것도 DSD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FLAC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무손실 압축을 현재 유튜브에서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르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안 좋은 낚시성? 아주 엄밀히는 업로드를 나는 저 DSD 파일을 업로드했다. 참고로 유튜브는 DSD 파일 업로드가 저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자신은 이렇게 했다. 이런 건 얘기가 전혀 다르죠. 어떻게 SACD와 DSD 파일을 리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런 건 완전 별도고요. 그냥 음원을 올려놓는 케이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누구나가 음원을 올릴 수 있거든요. 저 관련한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부분의 유튜브 채널들은 본인의 채널의 조회수나 클릭수가 높아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더라도 저런 것들을 붙이려는 경향을 띄고 심지어는 저게 어떤 차이인지도 모르고 그냥 붙이는 분들도 계시고 때문에 눌러보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하면 괜히 사실과 다른 지금 결국에는 OFFS나 AAC 파일을 우리는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이 유튜브로 음악을 듣고 계시다고 하면 결론은 코덱은 AAC나 OFFS예요. 근데 MK라든가 DSD라든가 샘플링 미사일 부위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무선실 압축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손실 압축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들어버리는 거에 대한 오해의 간극을 없애자라는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고요. 유튜브에서 듣는 음악도 음질이 엄밀히 타이달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고음질 음원을 재생하는 것보다는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음질은 당연히 빠지긴 합니다만 이것을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려면 오디오 시스템도 그의 준학에 굉장히 고해상도를 잘 소화하는 오디오 시스템이 돼야 할 뿐만 아니라 청자까지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좋은 청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해서만 그것이 굉장히 크게 유의미해지는 것이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구분하자는 얘기와 덧붙여서 두 번째는 어? 나는 유튜브 뮤직에서 들었던 음악들 다 소리 좋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막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음질이 좋은 음악들을 올려놓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 쪽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옛날에 사용하던 400만 원소짜리 카메라를 순간간 조명을 찍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요. 4천만 원소짜리 최신형 2023년에 나온 카메라를 실내에서 그냥 촬영을 하면요. 400만 원소짜리 순간간 사용한 카메라의 화질이 훨씬 좋습니다. 스펙적인 우열도 우리는 구분은 필요합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저는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들었을 때 좋은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는 쪽인데 다만 우리가 이런 라벨 하이레스 오디오라는 게 붙여져 있다든가 그런 유튜브에 썸네일에다가 그런 걸 붙여놨다든가 이런 것들에 속아서 오히려 트릭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나는 지금 이걸로 업로드 했지만 너희들이 듣고 있는 건 AAC 또는 OFFS라고 정해져서 말하고 있는 거짓 없이 해주고 있는 이런 진실된 업로드 혹은 채널들이 성장하고 잘 돼야지 나는 그걸로 업로드 했을 뿐 너희들이 들리는 건 OFFS든 AAC든 난 상관 안 해 나는 조회수 많이 뽑으면 그만이야 혹은 난 몰라서 그랬는데 라고 하는 채널들이 잘 되게 되면 우리의 유튜브 시장도 정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엉망이 될 것이고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사용자끼리 채널 안 좋은 채널 좋은 채널이 싸우는 게 아니라 AI하고 싸워야 되는 정도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AI들이 진짜 거의 무슨 짓을 할지 양심이 없거든요 주어진 값에 따라서 빼줄 것이고 양심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에 대한 사이 부분을 빠져나오는 그런 채널들이 결국에 초반에 또 특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디오 채널이 사실 뭐 저런 거 붙인다고 해서 대단히 뭐 잘 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리스너 분들이 음악을 어 나 지금 24192로 듣고 있어 DS3로 듣고 있어 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있도록 유튜브에 대한 속성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